네.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오성 지하차도 침수 사건 소식인데요. 우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와 부상자 그리고 이재민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막을 수 있던 인재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고 계신데요. 그러게요. 특히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도청 시청 경찰 층층이 좀 엉망인 모습을 보였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곳도 재역할 한 곳이 없다. 모두가 엉터리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언론 보도들을 좀 정확히 보면요. 우선 행복동시건설청이 인근 미호강의 신규 교량공사를 하면서 재방을 좀 허술하게 쌓았고 심지어 중장비들이 다니기 편하게 재방 일부를 없앴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충북도는 미호강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재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 도로관리청으로서 제때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는 사건 발생 전에 금강홍수통제소와 소방으로부터 위험사항을 전달받고도 그걸 충북도에 알리는 등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에 전달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가 이미 게시가 됐기 때문에 사법 처리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필사적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걸 보는 것 자체도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일단 어제 충북경찰청이 경무관급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88명의 수사관을 배치를 했고요. 어제부터 현장 감시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경찰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건 맞는데 경찰 그것도 충북경찰 스스로가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경찰 스스로 제 머리 깎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도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내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제 국무총리실이 경찰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시간 넘게 일찍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를 두 통 받았는데요. 자기가 미호천교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서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공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오송 문제가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 제대로 가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다른 수의 현장에 가느라 인력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알고도 좀 제대로 장소를 못 찾아서 더 멀리 있는 다른 지하차도로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 접수를 받고도 좀 잘못 대응해서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그렇죠. 이게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도로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대상은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건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데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정자교 사고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비교하자면 그 사고는 비교적 성남시라는 단일한 주체가 좀 문제였는데 이번 사고는 워낙 문제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어디까지 처벌받느냐 이런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처벌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게 최초의 설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쫓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일 텐데 이제 모두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한 곳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이제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경찰 수사든 총리실 감찰이든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벌써부터 못 믿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시감이 좀 들죠. 12구 참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고된 위험이었는데도 황당할 정도로 예방 조치가 없었다. 사건 후에는 사과하고 책임진 사람은 없고 대신 고위공직자들이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을 탈탈 털고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몇몇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한 다음에 또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까지 비슷하게 진행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구 참사는 탄핵소처할 대상 행안부 장관이라도 있었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안부가 전혀 지금 상황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런 전국적 재난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 책임을 지고 또 그 위에 대통령실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만 괜히 현장에 방문했다가 인터뷰하느라 견인차 진입을 방해했다 이런 논란에 좀 휩싸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참사 이후에라도 국가재단 시스템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 책임자를 책임지게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인사를 제대로 해놨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